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수 받으며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전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께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당원들에게 호소했던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호남지역이 보수 진영에 그만큼 험지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호남에서 우파 가치를 알리며 호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참 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모셔도 될까 감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여의도 생활에도 있었고 정치권에서 계속 관심을 두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글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아무래도 그 명성도 자제하시잖아요. 별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좀 섭외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제가 또 포럼에 새내기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분들께서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좌파로서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각이 많이 바뀌고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호남 문제는 호남도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 같은 게 와 가지고 저기 지난 2020년에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그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광주는 제사의 도시다 5.18 제사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흔히 아는 말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남아서 뭔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활동을 하다가 복합 쇼핑몰 이슈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 이슈를 발굴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현재로는 현재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장기업 위원장을 그만두고 지금 그냥 활동으로 시민단체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등지에서는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활동을 중단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다들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5.18 그러니까 광주는 제사의 도시다라는 말씀 그 당시에 물론 선생님께서는 가진 악플이나 이런 비판 그리고 수많은 좌파 언론들의 그런 공격 시달리셨지만 그 말씀 한마디는 지금도 계속 남아서 아 그래 저 말이다 이렇게 저게 규정하는 그 한마디다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면 그래도 말씀하신 게 후회는 없으시죠? 당연히 후회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언이 아니고 기획을 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작심하고 한 발언이고 저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거나 차려야 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그 말을 실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좀 그렇게 오락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까지 잘못돼서 해냈다. 그런 발언이 반응이야 항상 나오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저는 그 발언이 호남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호남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변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하는 게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 발언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그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애를 써오시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호남의 문제가 호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예민한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냥 호남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신경 꺼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그렇게 호남 지역 호남에 사시는 분들 당신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정치권들이 호남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주류가 되었었는데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좀 많이 판도가 바뀌었어요. 호남이 지금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건 우리 우파 진영이 호남의 문제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둘 중에 하나 우파가 호남을 대하는 태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시키거나 혐오하거나 또는 집밥거나 그거 아니라 그런데 그걸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고 오히려 역으로 우파가 고립당하고 소위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냐 면 무조건 호남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고. 그런데 이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실은 다 비슷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비슷한 태도다. 그러니까 호남을 고립시키고 소위 시키는 거나 호남 앞에 무릎 꿇는 거나 호남을 호남에 대한 이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대충 덮고 가자. 덮고 가자. 네.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대한민국이 호남하라고 그러는데 호남이 내세웠던 논리나 정서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호남 때문에 겪고 있는 위기가 있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 저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 문제식은 거기에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파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혐오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저는 그 심정은 이해는 해요. 우선 저도 어떻게 제가 한테도 호남을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호남을 혐오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해라. 정정당당한 비판.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정말 우파 중에 많은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호남 문제 언급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우파가 호남 문제 언급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호남을 혐오하기 위해서만 호남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건 호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피해자로서의 위상. 그렇죠. 소유자로서의 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파가 호남을 혐오할수록 호남의 피해자의 위상은 강화되는 겁니다. 더 공고해지는군요. 사실 호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호남을 혐오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만큼 우파 진영에서는 호남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파 진영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비판 많이 하는데 새로 국민의힘에서 무슨 직책을 만들었지 그러면 광주에 내려가서 5.18 묘제에 무릎 꿇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5.18 묘제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면 지금 5.18 묘역이 국립 현충원보다 더 위상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5.18을 헌법 저물에 넣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우파들처럼 5.18을 무슨 북한군이 왔다든지 폭동이라는지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5.18이 청구가 80년 당시에 분명히 대한민국 헌정지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다.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단지 그 뒤에 호남의 광주나 호남의 태도는 뭐냐면 솔직한 이야기인데 반대한민국. 반대한민국. 반주사파 아니 주사파. 그런 좌파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한민국 성격이 강한 광주 분위기에서 광주를 상징하는 5.18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논의는 광주가 반대한민국 정세에서 벗어났다는 게 분명히 해졌을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치적인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중립화가 되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만일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정체성 위기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더 심화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좌파들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지부를 찍겠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종 결론을 5.18에 내리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87체제. 6공화국이 지금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헌정질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게요 저부터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정서와 납작 엎드려서 일단은 좀 달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우는 좀 터부시하는 잘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남을 싫은 거예요. 호남을 언급하는 게 자체가 싫고. 피하고 싶은 거죠. 들여다보는 게 자체가 싫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서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호남을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호남을 무릎 꿇리자는 게 아니라 호남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정말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22대 총선에 대해서 분석하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이 기사에도 나왔고 심지어 저희 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쓰신 글 피드 전문을 전제를 해서 보도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6일 정도 후에 이걸 보도를 했었는데요. 글을 쓰신 시간을 제가 이제 올라간 시간이 보이잖아요. 이거 봤더니 거의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저기 이제 팩트는 총선 결과가 나온 뒤에 체크를 했는데 문제의식은 사실 총선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듣는 게 미리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오신 게 아닌가. 저기 좀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총선에 생각해왔던 내용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나온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분노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저기 좀 저는 이번에 총선 전망에 대해서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안 쓰고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좀 쓰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출구조사 나왔을 때 이미 좀 크게 한번 실망을 하신 바가 있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날 총선 결과 출구조사 나오기 몇 분 전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데가 경기도 쪽인데 우와 소리가 환호성이 터지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암울한 심장 같은 게 이건 국민의힘이 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기의 위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기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이 지금처럼 이번 총선처럼 노골적으로 어떤 반 대한민국 성향을 드러낸 사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변할수록 본질에 다가간다. 변할수록 본질에 다가간다? 네. 그 말이 나는 핵심을 찍고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민주화 세력의 대변인 에이전트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변하면 변할수록 반 대한민국 성향을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감추는 척도 안 하는 거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총선 보면서 정말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극한에까지 왔구나. 더 이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지적은 주로 도덕적인 성향 범죄자나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더 본질적인 부분은 반대한민국 성향 반대한민국 성향 정체성 그러니까 범죄를 처지르지 않은 사람들이라 해도 저는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의 본질이 하여튼 그래요. 반대한민국 성향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주사바 성향 주사바 성향 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범죄 이런 건 오히려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우파 진영의 정치의식이 더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는 그런 개인적인 일탈이나 범죄 쪽이 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게 더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총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선거에서는 이겼으나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레임덕으로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이 사실상 대통령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하는 데 반해서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하셨어요. 좀 더 여기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권도 앞으로의 3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기 힘든 의견이거든요. 이제 제가 자주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야권 민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좌파진영 전체가 그 좌파진영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조국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발언이죠?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거기가 취중진담이라고 그럴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자기들이 보내야 할 3년이 길다는 얘기예요? 3년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기 그거 지금 나는 민주당이나 좌파진영이 지난 대선 이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임원 기간이고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고 발목 붙잡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실은 대선 불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힘들다는 게 사실은 자기 심정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은 이번에 총선에서 진짜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저는 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악하다시피 나선 것도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현재 상황이 윤석열 정권이 정권은 성립이 됐지만 정권은 교체는 했지만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사실은 한 10% 20% 정도밖에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어요. 저변이나 그다음에 신흥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 오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무라인에서요? 네. 실무라인도 그렇고 고위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장급 부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최소한 3급 정도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하다. 지금 정부가 잘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10% 20% 정도밖에 정권 교체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총선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좌파 진영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어쨌든 간에 미완성의 정권 교체가 차츰 정권 교체로 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여소야 되든 뭐든 간에 어찌 됐건 간에 네. 행정부 내부에서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총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은 여기 사법부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김명수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팩트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사법부 어마어마하게 좌파적인 편향적인 판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지금은 눈치는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미완성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다른 영역도 되게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하나가 사법부 또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맞습니다. 언론 말 그대로 바라 그러고 있잖아요 . 정말 공감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이제 뭐냐 총선 끝나면 와드제지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청권 교체가 느리지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도가 조금씩이라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도 그거 알아요 좌파들도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좌파가 거의 필사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렇게나 바라게 했던 이유가 200석이 그것도 조국이 본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200석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윤석열 탄핵 하든지 끌어내리든지 하고 개헌까지 해 가지고 저는 레짐체인제를 가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좌파들이 87체제의 오너고 위너고 사실은 주도권을 지고 있고 마음대로 폐약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항상 이 사람들이 소수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 사람들의 뻥카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지영이 통해서 정체성이 자유주의 진영 우파 진영의 정체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지금 주도권을 지고 있어도 자기네들은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체제에서 마이너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수자 의식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체성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정권 뺏길 수 있고 그걸 드러내 주는 게 바로 윤석열의 대선 승리 아닙니다. 그렇네요. 대선 승리를 정권에서 뺏기는 순간 이 사람들은 반 대한민국 정체성 성향을 드러내고 그런 짓거리 해왔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빚으로 칼날로 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 실제로 추진했던 게 레짐체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성공을 못했고 미화한 성공을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잡았을 때 레짐체인지 성공 못하면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다시 담알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 스치는 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그건 본심의 속내 진짜 헷갈렸네요. 뻥카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일반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먹게 드니까 먹게 드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그런데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도 느끼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생각이나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원래적이지 않습니까 충돌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메인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고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대부분이 오팄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반체제 추정을 해봤던 어쨌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거부감과 느끼고 자기네들이 마인하고 소수다 하는 것을 항상 어떤 컴플렉스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난 정부에서 왜 개헌을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말았잖아요. 저는 그게 중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개헌을 하려면 여기서 통과가 돼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그런 패팅은 항상 역작용 역풍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자신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미국의 눈치도 봤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눈치도. 여러 가지 요소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겁이 났다고 생각해요. 겁이 났다. 그럼 지금 조국이 개헌개헌 떠들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약간 좀 허장성세에 가까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해보니까 설마 5년 만에 정권을 뺏겨라 하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맞네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20년간다 이랬잖아요. 20년 동안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5년 만에 뺏겼고 그것도 문재인님 마지막까지도 지지율 40%를 넘나들었잖아요. 근데도 정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바짝 긴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진짜로 한 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대승을 거두고 이재명 조국 황우나 등등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대에 입성하면서 이들이 사법 리스크가 덮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집권 2년 동안 진척이 없던 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사법 리스크를 전망하는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세계 10위권 국가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요. 사법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대목에서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있는 사법부 인사들은 판사나 이런 분들이 야권 성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목들도 사법부나 야권 눈치도 보고 주류의 눈치도 보지만 동시에 여론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국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 가족검재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봐주고 그런다? 사법부 자체의 위상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겁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적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부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권위라는 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이것은 최소한의 법리 그리고 근거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 팬들은 판결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조건에서도 사법부 판결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편든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더 이상 사실은 중남미 국가 하나에 그렇게 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싸여온 축적여온 이걸 보면 그러기에 일방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근대라는 것은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요소가 법치 인권 시장경제 공화국 등등등등이 하나의 통지마켓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근대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근대 국가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법부가 그렇게 개판으로 엉망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들 개개인의 정치 성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찌건 간에 이 구조 전체적인 이 조직 사법부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가기가 힘들다. 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다 최소한의 신뢰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대를 하기보단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저기 보면 우리나라가 남미화 될 거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쌓아온 산업기반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타격도 있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그렇게 쉽게 만만히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지 물론 이 상태에서도 계속 꼬라박으면 그럴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장사 없죠. 그랬다가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있습니다. 뭔가 뭐랄까요 지금까지 이승란 대통령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건국세대 그리고 산업화세대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이 모든 총체를 믿는 것이군요. 당연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는데요. 저는 그 대목이 그래서 좌파들이 그렇게 흔들려고 해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그 축적 저는 역사는 축적이라고 생각해요. 좌파들이 우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좌파들은 축적을 부인하고 축적을 훼손하고 축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좌파들의 입장이거든요. 우파는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방송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 방송 시청권의 대부분 분들이 운동권이세요. 어떤 운동권이냐면 새마을운동권 이 운동권 말고요. 새마을운동권이신데 그래서 이 세대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도 뭔가 하나의 희망을 잡고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쌓여있으니까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오나 했더니니까 저는 보면서도 제가 진행하는 제가 맥이 빠지는 날도 많은데 심지어 계속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쌓아온 이런 축적된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군요. 역사의 법칙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좀 더 살아보게 되면 이걸 좀 느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좌파들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요. 역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숨어있는 프로세스가 더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숨어있는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총선 결과도 보면 표면적으로 완전히 참패잖아요. 의석수로만 봤을 때 의석수로만 봤을 때 그런데 사실 의석수 기준으로 봐도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이 있잖아요. 103석에서 그때보다는 낫죠. 5석 늘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에서 다 의석을 거의 많이 잃었습니다만 의석을 잃은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표차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비등비등하게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몇 가지 요소만 변수가 있었어도 바뀌었어도 결과가 뒤집혔을 선거구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체 지역구의 특효율이 보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8%포인트 차이였어요. 이번에는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저는 거기 역사가 어떤 표면에 흐름이 팩트 차원에서 나오는 거 있다면 그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이 저변의 밑바닥에 있는 흐름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저는 사실 21대 아니 20대 대선 지난 대선 이후부터 이야기는 계속 해왔어요. 좌파는 망조가 들었다. 이제 완전히 퇴조기로 좌파적이 피해 들어오고 퇴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퇴조기에 접어들었고 이 퇴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 저는 이제 그러게 전망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령 더본갑인가 거기에 김재석 봐도 사실 무려 6연속 좌파들이 장악해온 지역구란 말이에요. 김근태. 김근태 그다음에 인재근 두 분 부부가 한 지역구인데 물론 후보가 안규령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재석도 사실은 그런 내목 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변화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표면화됐다고 생각 아니 나타나게 시작했다고 보냐면 2021년인가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고를 전하고 있어요. 아 보고 올 때요 네.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게 제가 벌써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냐면 서울에서 호남 출신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원래 호남 지역은 투표율 굉장히 높지 않나요 투표율 높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호남 이 저는 이제 87년 체제가 주사파 와 호남의 연대로 만들어진 주사파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물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머리수나 이런 대목에서 호남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호남의 어떤 특성이 호남 현지하고 외지 출향민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크로러라고 동주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손자 때까지 정치 생활을 공유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대개 보면 방향성이 보면 호남이 현지 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거 누가 투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집단 무엇이 같은 건데 집단 지성 같은 건데 결정하면 그게 전국의 호남 주량민들에게 싹 공유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 그게 굉장히 강고해요. 네. 우파가 아니 더 걸적으로 이야기해서 영남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정치투쟁에서 판판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집력 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그걸 느끼고 보고 이제 호남의 결집력 이 조금씩 구멍이 나고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왜냐하면 수도권에 와 있는 사람들이 호남의 현지의 결정대로 따라갔는데 이전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좀 반발이 생기는구나 반발하기보다는 좀 이견이 생기는 거구나. 본인들이 판단을 따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판단에 맡기다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민주당의 뭐라고 그럴까 도덕성이 하자 일으키는 사건이 생겨서 호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박원순하고 그다음에 오거던인가 이 사건으로 보면 호남 사람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권자들도 잘 모르시는데 유권자들도 자기 설득이 돼야 됩니다. 자기 행동에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좌파 진영에서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그것에 대해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굳이 나가 가서 박영선을 찍어줘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약해진 거죠. 안 생겼다 보다는. 거기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호남과 주사파 연대가 조금씩 흔들릴 조짐이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고요. 그 저기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광주 현지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후보를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무래도 광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 뵀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투표 결과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게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막판에 투표장에 가면서 그렇게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그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내 차마 여기다 던져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저변에서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네. 저기 제가 지난 2020년에 광주에서 출마했을 때 4.3% 받았는데 그때 광주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는 디폴트가 우파 후보가 2%다. 그렇죠. 2%인데 그러니까 2%는 선거운동 해도 나오고 안 해도 나온다. 그런데 2%만 넘겨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8%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득표율이나 이런 데 보면 낮아졌지만 그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8% 나왔다는 건 저는 우파의 동인 동조는 어떻게 고정편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제가 호남이 근본주의자라고 비판을 듣습니다마는 호남이 바뀌면 좌파 진영은 끝장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수도권에도 다 둘러싸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무너지면 끝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호남이 더 단결하고 좌파 진영이 위세를 깔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초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좌파 진영의 붕괴에 대한 초조감입니다. 네. 밑에 무사람부터 느끼는 거예요. 거대한 물밑 흐름은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게 바로 표면화되지 않은 프로세스. 네.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지금 이런 이야기도 좀 뭐합니다마는 호남분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약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호남은 정치로 먹고 살아요. 네. 정치의 산업화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치의 산업화를 한 입장에서 윤석열 행정부 전력이 바뀌면은 소위 말해서 호남 출신 정치 룸펜들이죠. 낭인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광주이나 호남 현지에 내려가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윤석열을 저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 어마어마하게 뭉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호남도 자기네들이 대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변의 프로세스는 다르다. 그렇네요. 이것은 당장의 선거 결과나 아니면 당장의 여론조사로도 알 수 없는 그런 표면화되지 않은 물미스트의 프로세스.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역사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뒤로 물러서는기도 하고. 이번에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겼지만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눈앞에 물 밑에 프로세스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좌파의 저는 정치는 상징자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자산 싸움이요. 네. 상징자산이라는 게 이제 보면 좀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요. 네. 저는 일반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정치세력을 판단할 때 정치세력의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강령 정책 다 보고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대중들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 정치세력이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직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의 상징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좌파 같으면 남북대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호남 이런 상징자산이 민주화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파의 상징자산은 그리고 좌파의 상징자산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5.18이고 그렇죠. 우파의 상징자산은 이제 반공 이승만 박재영의 산업화 그리고 영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좌파가 퇴조기로 접어들었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5.18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청 5.18 특별법 그 이야기는 5.18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반징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5.18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다른 의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를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상징자산으로서의 위력이 지금 퇴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로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그만큼 이제는 뭐랄까요 상징성이 밀렸네요. 그렇죠. 사실은 세월호도 왜 이렇게 세월호가 계속 기승을 부리냐면 5.18이라는 비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추가하는 재료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수록 기뻐한다고 저는 표정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5.18의 상징자산이 위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처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 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안 먹혔죠. 네. 그것이 뭐냐면 좌파들이 좌파들은 무조건 비극성을 만들어야 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점점 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친일 반일 문제만 해도 옛날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좌파의 가장 중요한 무기들이 점점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변의 흐르는 흐름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인식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